이들의 돈을 빼앗을때요. 저희들은 항상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때는 대화를 해라.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정신적 인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을 다 달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명입니다.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상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맨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가면 네, 그 저희들은 다 열기는 다 한숨과 도저하여 제가 그 자체로 돌아gar 때 갈등을을 넘가게 만드는 게 어디 있을지. 저는 뭐에요? 원래는 그에? 그에? 뭔가 계속된 것 같다는 건 일로. 제거 sembi의 조합상에서 제거한 제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올림픽 공원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조형들이 참고 중간적으로 중간에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을 딱 보면 뭔가 가슴이 좀 공장에 지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서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을 이용하죠.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공업에서 여러가지 상징물도 보고 현행물도 보고 했는데 공연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흥미를 좀 설명해 주신 작가님을 보실 거예요. 화면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잘하셔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가 전통 책임구icosる below.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펜탈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노트워드 작품을 대표해서 30여 년간 마치 조각공원의 역사와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환동, 박대동, 대동 작가실.